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였죠? 우리 늘 먹던데 네 추억의 석세 추억의 석세 저희 힐링여신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석세 이것은 바로 대립 석세 대구의 맛집 대립 석세 저요? 네 지금 저희 모으셔서 바로 이것입니다 네 여기서 먹으면 좋은데 지금 3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해서 가려고 해요 네 우리는 철저한 방역을 치면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대립 석세 그 이름은 뭐요? 대립 석세 다시 한번 에브리바디 대립 석세 네 감사합니다 대구 오시면 여기 한번 가시면 너무 맛있을 거예요 유명해요 여기도 많은 연예인분들이 다녀와신 맛집 대립 석세 민족도 가능합니다 아 옛날에 여기서 많이 먹었는데 우리 우리 많이 먹었잖아 옛날에 많이 먹었잖아 네 짜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다행이